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전투표를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사전투표에 많이 가든 적게 가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실제 숫자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하는 사전투표일이 그게 그냥 중요하고 최종적인 겁니다. 국민들이 사전투표를 하든 안 하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되고 당일 투표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나중에 다 분석해 놓고 보니까 실제 사전투표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선거관이가 발표를 얼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여기에 실제로 여러분 사전투표일이 여기 보시면 18.11%다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선거관이가 발표한 20.16%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18.16%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선거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추정했을 뿐이고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몇 명이 투표했는지를 알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 선거에서 계속 뭐가 증가하게 됩니까 사전투표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사전투표일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역대 선거에.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를 다른 것보다는 4월 10일 총선에 사전투표일을 얼마로 발표하는 것만 보면 그냥 대충 다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당일 투표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투표일을 몇 프로 다 이렇게 선거하니까 발표하는 것만 보면 대충 이번 선거는 얼마라 하겠구나 다 답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국민들이 사전투표장이 오든 안 오든 그건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여기 사전투표를 대신에 당일 투표를 해야겠습니다. 저는 선거 거부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실제 숫자는 전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야 H님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신 걸 보시게 되면 역대 선거마다 사전투표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야 전문가가 사전투표의 조작규모를 추결한 거죠. 사전투표자 수 곱하기 차이값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대략. 이게 여러분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186만 표. 2018년 시도지사는 154만 표. 2020년 총선은 250만 표. 2022년 대통령은 286만 표. 이거는 여러분들 대략적인 수치입니다. 사전투표자 수 곱하기 차이값. 사전빼기 당일 곱하기 그게 빼앗고 더하기니까 2 이렇게 해서 대충 구한 건데 사전투표자 수가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2016년 총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20년 총선은 1.3배 정도 사전투표 자수가 많아진 거예요. 2022년 대통령 선은 2.1배만큼 많아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증가한 거죠.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시다시피 사전투표를 부풀리고 유령 사전투표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특정후보하게 넣는 그것이 여러분들 전산 프로그램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2024년은 오근호 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롤용지를 입찰을 통해서 여러분들 매입한 걸 보게 되면 100% 가운데 예비용 20%를 제외한 80%를 계산하면 1813만 표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계산해보게 되면 2.55배 정도 2016년보다 늘어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 그냥 호떡장소가 떡을 그냥 만들 수 있는 반죽이 있어야 되니까 반죽은 사전투표자 수를 유령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러면 사전투표자 수가 2016년 총선에서 12.19% 선거인수 기준입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 26.7% 1813만 명으로 가정하게 되면 2024년도에는 40% 대략 육박할 거로 예상하는 거예요. 대략 여러분들 추정치입니다. 다른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도 2017년 대선은 사전투표율이 26.06%지만 2020년 대선은 36.9%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전투표율을 부풀려고 실제 사전투표율보다 발표 사전투표율을 더 키워가지고 그 사회 차익만큼 사전투표자 수를 만든다는 걸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는 거죠. 역대 선거가 계속 증가하는 겁니다. 총선은 12.2% 21대 총선은 26.7% 19대 2017년 대선은 26.1% 사전투표율이 2022년도 대통령 선거는 36.9% 그러니까 참 그래도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노력이 헛되지 않아서 4년간 노력을 통해서 전부를 다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선거의 모든 종류의 핵심을. 결국은 사전투표율을 많이 높여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율을 확보한 다음에 그거를 특정 후보안께 전부 다 밀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 방법을 쓴 거죠. 그러니까 실제 사전투표율은 알 수도 없고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본인들이 그냥 발표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거지 않습니까 이게 동아일보 기사거든요. 사전투표율이 22.64%로 발표했지만 이게 가짜인 거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가 아니고 발표 사전투표율 실제 사전투표율은 15.09%인데 발표를 22.64% 해가지고 차이인 7.55%나 부풀려서 위조투표율을 37,771표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전부 다 뭐죠 어디다 쑤셔 넣어준 겁니까 이걸 전부 다 진교훈함께 집어넣어 준 거죠. 이렇게 염창동에 2824표를 집어넣어 주고 화국 본동에 1831표를 집어넣어 주고 그럼 이걸 집어넣기 위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사전투표장에 두 사람 올 때마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일본이 된 것을 집어넣는 식으로 전산을 돌린 거죠. 3분의 1의 가짜 3분의 1의 진짜 두 개 합쳐가지고 선관위가 발표한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여러분들 이 자료 선관위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부풀린 것은 매크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본 거고 이거는 여러분들 마이크로 미시적인 측면에서 본 거죠. 그게 전부가 다 밝혀진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지. 제가 그듬 말씀드리지만 기술적으로 어떤 것도 여러분들 바뀐 게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냥 가능하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게 된 것은 제2하 전문가가 특별하게 여러분들 주문을 해가지고 저한테 실제 사전투표일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누구를 매크로 찍든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전투표 제도의 맹점입니다. 그거를 여러분 간단한 사례를 가지고 하나 보내왔습니다. 사례를. 좀 복잡하죠. 여러분들이 조금 골치가 아프겠지만 이게 윗부분만 한 번 이거는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가상 시나리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상 시나리오가 여러분들 실제 사전투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사례일하고 사례일이 완전히 다른 선거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염창동에서 진교훈 후보가 1800표를 받고 김태우 후보가 1700표를 받고 권수중 후보가 500표를 받는 경우가 있고 아예 뭡니까 진교훈 후보만 1800표를 받고 극단적으로 김태우하고 권수중을 전혀 못 받는 못 받는 그런 선거를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결과가 크게 다를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작값 50%를 적용해가지고 진짜 가짜 진짜 가짜 진짜 가짜 하면 2500표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밑에는 905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1번 사례하고 2번 사례하고 차이값이 1595표로 딱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누구와 함께 표를 던졌지는 관계없이 그냥 조작값 50%면은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푸른색 차이값도 1595표 붉은색 차이값도 1595표인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실제 사전투표일이 얼마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여러분들 더블당 후보 외에는 아무도 이런 사전투표에 표를 못 받은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바로 조작값입니다. 몇 퍼센트를 조작할 것인가 그 조작값만 입력하게 되면 놀랍게도 양 후보의 격차를 동일하게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실제 사전투표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투표자들이 투표장이 가든 안 가든 사전투표에 참여하든 안 하든가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중요한 것은 선거를 만지는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몇 프로 할 것인가만 결정하게 되면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진짜 세 표당 가짜 한 표를 더블당 후반께 넣어주기로 결정할 건지 4.15 청선처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두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을 건지 4.15 청선처럼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을 건지 그것만 결정하게 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아주 흥미로운 사례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관되게 국민들이 투표소 단위에서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할 수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선거를 공정하게 하는데 그런 것을 계속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항도 없었고 김은 동시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반드시 찍어야 되고 사전 등록을 해서는 안 되고 당일날 투표록에 찍는 것으로 1996년도까지 시행됐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제3의 장소에서 위조 투표지를 만들고 전산 조작을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했지만 두 가지가 거의 실시가 안 된 상태 두 가지가 여러분들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하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이 관철 안 됐다는 이야기는 4월 10일 총선과 역대 선거가 거의 동일한 환경에서 여러분들 선거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좀 죄송스러운 부분입니다마는 그렇다면 제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